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자 5시엔 대세남 백브리핑 집중 인터뷰 시간에 할 수 없었던 못다했던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두 분 못 가시게 붙잡고 준비를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사실 방송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좀 제약이 있잖아요. 저희도 질문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청취자분들도 사실 질문이 오늘 아침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좀 고민되는 분 있으시면 좀 질문 보내주십사 했는데 오전에만 저희가 질문이 한 20개 넘게 오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는 시기구나라는 생각이 저희도 했는데 앞에서 가장 지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부동산 대책 정부가 곧 나온다고 했고 어제 심지어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 뿌렸더라고요. 우리 당장 이거 할 생각 없는데 지금 막 언론사에서 내고 있다. 뜬소문 돌고 있으니까 보도 자제해달라. 그 정도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 이미 보니까 부동산 카페에서 다 얘기 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 보셨죠? 내용들. 다 보셨다니까 이미. 대전 3개구 규제적 뭐 그렇게 하겠다. 대전 뭐 들어갈 수 있다. 양도세 혜택도 2년이었는데 실거주 3년으로 늘린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15억 기준으로 금지였는데 12억으로 또 낮춘다. LTV도 규제 기준을 6억 원으로 또 한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특히나 저는 갭 투자 원천 차단 관련해서는 상당히 센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요. 약간 이제 다른 측면으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우리가 갭 투자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다 사지 못하니까 갭 투자를 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수요자 입장에서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전세를 끼고 샀다가 내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하겠다라는 측면도 있어요. 물론 그게 더 소수이긴 하지만 그거 소수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좀 큰 방대한 자금을 가지고 10채, 20채씩 사가지고 1억 이상씩 남고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전세가율이 너무 높아지죠.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로 인해서 전세가율이 계속 높아지니까 갭 투자가 구조상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의 규제는 어떤 증상이 발현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치료제를 좀 놓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나오면 뭐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대책이 21번째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계속 그냥 따라만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가 나올 때마다 계속 늦겠다. 이거 해보니까 물이 흐르는데 물이 여기 새니까 맞고 또 이쪽으로 새면 또 맞고. 저쪽으로 물줄기 더 굵어지고. 거세지고. 거시가 시키면 집값이 상승하면 상승하면 규제 딱 걸어요. 그러면 이제 주춤 다시 상승 다시 추가 규제. 계속 이 사이클로 계속 걸고 있는 상태인데. 옥상옥. 그래서 이게 과연 효과를 보는 대책인 건지. 그런데 이 정도의 갭 투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갭 투자를 했는데 2년 안에 들어가지 않아 실거주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린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거는 좀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요. 냉정하게 보면 부동산 가격이 2년 지나면 얼마 오를까요. 그렇죠. 냉정하게 한번. 과태료가 무섭지 않을 정도로 모르니. 우리 최근에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임대주차 사업자에 대해서 소득신고했죠. 소득신고할 때 사업자를 내신 분들도 있고요. 안 내신 분들도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안 내세요. 그러니까요. 과태료가 0.2%밖에 안 돼. 또 그것 때문에 또 정부에 속았다. 이렇게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내놓는 대책.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국토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이 필요하고요. 많은 시간을 투자를. 야근들 엄청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책들 어마어마하게 지금 내놓고 계신데 이게 지금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진짜 논문 많이 보고 책 많이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냈는데 그게 듣질 않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은.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되도록힐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러한 정책으로 왔고 그 기조를 유지를 하고 지금 현 상황을 또 치료를 해야 되니까 계속 같은 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 언론에서도 보통 보도를 할 적에 그동안 조만간 발표할 게 21번째인데 그때마다 끝판왕이었고. 항상 보동산 규제 정지의 끝판왕이었고. 더 이상 앞에다 미사일을 붙일 때 단어가 좀 부족해졌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도 계속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아니 애초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적이 지금 21번째 되는 정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계속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니까 조금 저는 의구심이 많아요. 이번 것도 과연 그렇게 될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대세남 청취자 오락기 풀가동님께서 이게 규제 지역 묶이고 정부 정책 나오면 처음에는 좀 거래가 안 되더라.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을 다 봤더니 본인께서 보셨더니 시기가 지나면 결국에 또 많이 오르더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나라 분들 대단하시죠. 왜냐하면 대단하십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이 나오면요. 그걸 다 피해가요. 피해가고 그거에 대해서 간만을 하게 돼요. 감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보유세가 늘어나요. 취득력세가 늘어나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해도 괜찮겠구나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정책을 계속 내놓으면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해놓고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면역력 생기. 아까 그건 싫대요. 어떻게 보면 그게 딱 들어맞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계속 정책에 대한 피로도라고 하거든요. 나와봤자 그렇겠지. 좀 지나면 괜찮아. 그리고 대전 특히나 더 그래요.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약속 효과가 너무. 아니 그거 보면 요즘에는 부동산 관련한 온오프라인의 모임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런 학습을 대고 같이 방안을 만들고 이런 좀 안 좋은 기능? 그거를 안 좋다라고 하기에는 좀 목격도 했어요. 저는 정말 제가 청주의 테크노폴리스 지역이라고 있어요. 거기 새로 택지 개발이 되는 지역인데 정말 버스가 오더라고요. 거기는 오창이에요? 거기가? 거기는 청주죠. 오창도 청주입니다. 오창도. 잘 몰라서. 행정구역상. 오창, 오송.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는 유성, 신탄진 부르듯이 청주에 속해 있죠. 그런데 그 동네를 보는데 거기는 완전 오창은 아니고 청주 북쪽이에요. 청주 북쪽이고 이번에 방사관 가속기 발표 난 근접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약간 기업 유치가 되는 그런 예정지인가 보네요. 기업보다는 주가가 더 큰 걸로 다가오는 지역이긴 한데 거기 보면 정말 와서 버스에서 내려서 있잖아요. 관광 해설사.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쫙 해요. 여기 어떻게 몇 세대 들어오고 몇 세대 들어오고 여기 어느 정도 하고.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부동산 카페이세요. 나이와 성대를 어느 정도. 달라요. 가이드는 무슨 관광 가이드입니까? 무슨 가입. 부동산 전문가죠. 부동산 전문가분. 부동산 전문가분이 인수를 해서 와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미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교육은 하셨을 거예요. 현장 답사군요. 임장. 임장이라고 하셔서. 임장 나오신 거예요. 전문 영어입니다. 임장 나오셔서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말씀하시는 분도 중요했지만 누가 과연 그런 걸 들으시나. 실제는 누가 그걸 봤어요. 그거를 봤어요. 봤더니 정말 사람은 느낌이 좀 다르긴 하지만 연령대가 우선 남성의 남자 여자 성별이 그냥 비슷비슷해요. 50% 되고요. 남성분들도 많군요. 궁금이 많아요. 옛날에는 복부인이라고 해서 어머니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비율은 좀. 반반. 고루 분포가 돼 있고 한 가지 분명한 건 다들 메모해 하고 있어요.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제가 어쨌든 부동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뵙는 분들의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의외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숙제를 많이 하러 다니시는 느낌은 아니고요. 소위 꿈들 아니시다. 네.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제 공부를 좀 해서 어떻게 보면 뭐 좀 신뢰되는 말씀이지만 좀 초보의 티가 나는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이번 거로 한복 좀 해보려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아 이제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던 지금까지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부동산에 이제 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부동산은 우리가 약간 학문적인 얘기를 잠깐 하면 이는 그대로의 목적대로 사용하게 하자라는 게 부동산학의 아주 대전제거든요. 부동산은 주거 목적. 주거 목적대로 써야 된다. 그러면서 사례를 들으면 외국에는 10년, 20년을 살았는데 임대료가 그대로다. 올려줘야 되지 않냐. 아니다. 너 그냥 그렇게 죽을 때까지 거기 그거 내고 살아라.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거가 아파트라는 게 주거 목적이 아니죠. 주거 목적이 아니고 투자의 목적이잖아요. 투자 아니면 투자 앤 주거죠. 투자거나 투자 앤 주거예요. 어쨌든 내 부의 축적을 아파트 부동산을 통해서 하니까. 주거만 목적은 거의 없어요. 대기업 회장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분들은 딴 거 신경 안 쓰죠. 주거 목적만 딱 신경을 쓰시니까 잘 보완 잘 돼 있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절대 투기를 조장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조만간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나올 거고. 워낙 지금 대전 가까운 청주 세종 천안도 그렇다고 해요. 워낙에 부동산 시장이 들끓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이런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백프리핑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박유석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얼마 전에 저도 신문에서 봤어요. 20대들도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부동산 시장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저는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제가 참고로 30대인데. 30대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30대인데. 사실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전혀 관심도 없었죠.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혼해서 어디 전세에서 이렇게 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대출받아서 집을 산 거나.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가까워지고 이제 살이 이제 딱 부딪히다 보니까. 아, 이거를 공부를 안 하고서는 이건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좀 궁금하고 또 알아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그렇게 완전 체득을 해야. 그래야지 그 다음에 어떤 그 다음부터 스텝을 발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아까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거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도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제가 대출을 받아서 산다면 분명히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제가 할 만큼에서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았더라도 어쨌든 이 대출을 상세시킬 정도의 주택가격이 상승을 해야 이게 저도 재미를 봤다. 그런데 내가 대출을 받은 게 내 월급으로 갚은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주택가격으로 시장가격으로 상세시켰다. 그렇게 해야 지금의 올바른 주택 구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올바른 주택 구입이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걸 왜 샀니? 뭐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나 이번에 집 어디 샀어? 약간 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별로 기피하는 곳이면 거길 왜 갔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왜 갔냐라는 건 아니, 나는 거기 살기 좋은데? 그렇죠. 난 여기 자연이 좋고 이래서 갔다. 그런데 거기 가격 하나도 안 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잘못 산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아니, 내 집인데 왜 잘못 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당연히 젊은 세대들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이가 어려지고 있는 거다니까. 저희 학교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에 추천들을 했죠. 유능한 학생들이네요. 부동산에 이미 대학교 때부터 배우고 있는 학생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독 조금 이제 빠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저희도 작년에 몇 명은 청약을 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와서 물어오는 보죠. 와서 교수님 여기 놀러가는데 될까요? 해야지. 무조건 해야지. 무조건 해야지. 학생님도 무조건 해야지. 어쨌든 제자들의 또. 왜냐하면 저도 두 가지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학문적인 건 얘기해 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는 가자라고 얘기는 하죠. 현 상황이 이러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혼자 도도한 척, 고고한 척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너를 학문으로서 부동산을 배우는 학생이니 그런 투기성 청약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약간 다른 얘기지만 투기하고 투자도 구별이 되세요? 그러세요. 사실 그렇게 요즘에는. 구별이 안 돼요. 물론 투기, 완전 투기꾼은 어떤 사람들인지는 알겠어요. 아니요. 투기가 약간 좀 부정적인 게 좀 더 담겨 있는 정도의 경우도. 그 경우도.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투자와 투기는요. 내가 하면 투자고요. 남이 하면 투기입니다. 그럼 저의 약간 투기에 대한 생각은 배 아파서 나오는. 그리고 주변에 1억이 올랐네, 2억이 올랐네. 요즘은 1억도 아니죠. 3억이 올랐네, 4억이 올랐네. 피만 4억을 받았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요. 그런 건 안 할 수가 없고요. 정말 큰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어떤 거래 자체가 많이 안 되고 가격은 올라와 있고 이런 상황이 온다면 아니면 가격이 또 지금 올라간 상황에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 상황이 된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의 부담이 좀 커지고 또 아까 작가는 얘기 나왔지만 우리 다 대출을 받아 사잖아요. 갭투자도 마찬가지로 대출이고요. 대출을 받았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건국일의 최저이율이죠. 기능금이 0.5%인데요. 이자 부분 같은 거에 대한 부담도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부동산만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은행 금융도 바라보셔야 되거든요. 저는 늘 가지고 있던 질문이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 금융이 다 무너질 거다. 왜냐하면 주택값 비율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다. 그거는 우리가 사례가 있죠. 미국의 사례가 우리 소프프라임 무기지라고 2008년도에 왔던 글로벌 금융이라고. 그때 펀드 가지고 계셨던 분들 아주 당연했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 거는 이자율이고요. 결론은 은행이 망했죠. 은행이 망하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에 대해서 거의 무너지고 했는데 재미있었던 건 우리나라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부동산 그때 안 좋았습니다 이럴 때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영향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미분양 물량이 한 17만 원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면 3, 4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겹쳐서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지 그때의 금융위를 우리가 아주 심각한 부동산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는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됐었던 거는 이자율을 상승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서프라임이라는 게 프라임이 좀 좋은 거고 서프라임이 좀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급 안 좋은 신형이 좋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부동산 모기질을 딱 획득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상환을 못하고 경매 들어가게 되는데 경매가가 그 이하고 그 고스란히 부담이 다 은행이 가진 거죠. 은행으로 가니까. 은행이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계속 저금리 시대가 되다 보니까 또 이쪽에 계신 분들이 걱정하는 게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겠느냐. 그거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듣고 정부 얘기 좀 들어보면 그거에 대한 부담은 또 갖고 있어요. 알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긴 내려왔지만 올라가는 거는 아마 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택을 내가 어떻게 보면 약간 무리를 해서 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뭐 한 달에 부담할 수 있는 이자와 원금이 한 150만 원, 200만 원 선인데 이게 갑자기 300만 원 되고 400만 원 되면 그때는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쏟아지면. 그런 부분들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아까도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집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은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맞다라고 그러면 아까 제 오락기 풀가동님이 얘기하신 이게 규제적으로 묶이면 처음에는 약간 뭔가 부동산 시장이 좀 차가워지면 식으면서 좀 떨어지거나 좀 하얀 해서 좀 안정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는 게 좋을까요? 라는 게 이 질문이거든요. 대책이 나오길 좀 기다리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지내면서 받는 질문 중에 가장 1번일 거겠죠. 아무래도. 저한테 뭐. 지금 집 사야 되네요. 지금 사야 됩니까? 네. 좀 약간 반동농같이 들릴 수 있지만 지금 사야 됩니까? 사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 얘기 듣고 손해보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네. 없어요. 근래에 이 질문이 아마 유수님한테 그 질문이 최근 근래에 막 드러난 게 아니라 저는 10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10년. 10년 동안 듣고 있는 질문인데요. 사세요라고 하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크게 아주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가격이 긴 기간으로 놓고 보면요. 떨어지질 않아요. 20년, 30년 된 아파트들이 떨어지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떨어질 수 없는 구조라고 보시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구조고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중에 하나의 재화이고요. 이게 우리 소비자 물가도 계속 오르잖아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방향성만 따지면요. 폭은 다르지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사야 됩니까? 특히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에 대해서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지금이 좋기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대전을 보면 소위 둔산동의 3대장급 있잖아요. 크로바, 목면, 한마루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한 10년 동안 거의 안 오르다가 한 1, 2년 사이에 정말 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쪽 단지가 후회되셨죠, 김대혁 기자. 그때라도 들어갔으면. 저는 항상 후회하고. 저는 사실 이게 어떤 저의 개인적인 정보를 놓칠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처음에 결혼을 해서 처음에 신혼집을 자는 게 저쪽 문지동 효성일도 플레이스로 들어갔어요. 몇 년도죠? 그때가 2017년이니까 2017년 7월에 들어갔는데 그때 사지는 않았어요. 그때가 전세를 들어갔는데 엄청 싼 거예요. 새 아파트는 처질던데. 사실 신혼 저도 전세를 시작해요. 당연히 다 전세를 시작해요. 당연히 전세를 시작해요. 왜 사 이거를. 그때만 해도 대전이 소위 말해서 주택가. 오르지 않는. 거의 뭐 아구 야 이거 망했다. 갈 거면. 괜히 샀다가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세종 가야지. 그래서 전세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실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그러지 말고 여기다 조금 한 7천만 원만 더 하면 이거 살 수 있다. 그냥 사셔라. 내가 아이고 웃기고 있네. 말하면서 절대 아이고 내가 지금 나를 몰라보고 말하면서 안 샀어요. 그런데 정한 6개가 얼마나 왜 그러지. 원래 신계 아픈다. 조금 오른다. 그런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년 만에 2년이 딱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게 당시에 매매가 풀리면서 2억 3천, 3, 4천이었는데 제가 전세 2년 되고 나올 때가 3억 5천, 4억 왔다 갔다 할 때.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네. 그거는 제가 24평이었는데 34평은 더 올랐겠죠. 그래서 아이고 후회하면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럼 이 전세도 더 전세각도 올리고 하다 보니까 나왔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누구는 돈 벌었네 안 벌었네가 아니라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 둔산동 일대의 소위 잘나간 아파트들이 지금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이건 정말 여기서는 들어가는 건 상투 아니냐. 이게 사실 많은 질문 많이 받으실걸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딱 답을 알면 저도 들어갔겠죠. 딱 답을 하면 들어갔을 텐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은 좀 들어요. 아직 조금 더 여력이. 왜냐하면. 저희 절대 투기.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저는 가장 좋은 게 분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그래도 분양 아파트가 아직까지 제일 싸요. 분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나는 실수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가장 우선순위로 보고 1순위로 보고요. 혹시나 투자를 하신다고 보신다면 전반적으로 제가 크롭 아파트를 아주 잘 알아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이 서열이라는 게 한번 정해주면 이게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이렇게 현상이 돼 있으면. 가격대가 쉽지 않아요. 이게 오르면 이렇게 밀어내요. 이렇게 밀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참 협동이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크롭 아파트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부동산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거든요. 이건 상식으로 절대 안 돼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쨌든 부동산이든 사회가학인데 사회가학은 결론을 보고 거꾸로 들어가거든요. 거꾸로 들어가는데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아직까지도 저는 크롭 아파트는 제가 논문하게 써야 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결론이 안 나서. 교수님 말씀대로 저희도 아니 수치상에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기사를 쓰잖아요. 크롭 아파트가 이렇게 가격이 올랐단다고? 그런데 수치상이 시작 올랐어요. 수치상에서 데이터가 올랐는데 그러면 저희가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도 내용을 넣어야 되죠. 대해서도 내용이잖아. 데스크가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들어가 있지 않냐. 그런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나 하는데 전문가 분들 전화를 드리면 그냥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다양한 요인이 있다. 어떤 한 가지의 요인으로서 이걸 할 수는 없고 갭 부자도 있을 것이며 투기꾼의 유입도 있을 것이며 어쨌든 아무래도 준산권에 대한 도시 입지 여건도 있을 것이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올라가면서 가격을 올렸다. 이끌어 올렸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준산동 크롭 아파트가 사실 큰 평수를 갖고 있는 대장주이긴 하지만 새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20년이 지나면 굉장히 오래되는 아파트인데. 만약에 타지역에서 여기 있는 이 동네에 와서 제일 비싼 아파트 찾아보세요. 눈으로. 정보 없이 못 찾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할 정도인데도 그게 갑자기 쌩뚱막히 올라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저도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열화가 딱 되니까 계층이 딱 되니까 밑에서 올라오면 그냥 밀려서 올라오는 겁니다. 얘가 어떤 견인력이 있어가지고 가격이 탁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밑에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열이 바뀌지 않는.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크롭 아파트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또 크롭화가 올라가면 티맞추기 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오죠.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면서. 그렇게 울음같이 올라야 되니까요. 맨 밑에 있는 거는 근데 분양이에요. 분양 아파트들을 분양가가 상승을 하면서 분양가 상승을 하니까 새 아파트도 얼마더라 하면 이쪽에 영향을 줘요. 그럼 이쪽에 오르죠. 오르면 또 이쪽에 분양가가 또 영향을 줘요. 같이 울었죠.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둔산동 그 일대도 지금 상투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건 다 예측입니다. 예측. 네. 예측. 여기 이제 KBS 방송국 근처에 신세계가 컴플렉스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 지금 2년 사이에 둔산동도 핫했지만 만년동 쪽에 강변, 상하, 초원. 여기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아직 저 건물이 다 지어지지도 않았거든요.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큰 영향을 주나요? 저런 신세계 컴플렉스 이런 게? 비슷하게 얘기하면 신세계 컴플렉스는 그래도 좀 유동인구도 유치할 수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인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시내잖아요. 청주 예를 잠깐 들면요. 방사관 가속기는요. 방사관 가속기는요. 뭐 하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 기계가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좀 뭐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처음 살펴봤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아는데 처음에 방사능 가속기 뭔가 좀 안 좋았어요. 저 느낌이 좀. 얘가 내가 거기 중이면 안 좋은 느낌은 방사능이란 단어를 쓰죠. 정확한 표현이요. 방사능이 아니고요. 방사광이에요. 방사광. 네. 방사광 가속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현미경이에요. 아 그래요? 네.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현미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학이나 뭐 이런 산업과 관련돼 있어요. 포항에 있어요. 지금. 아 그 얘기를 하고요? 포항에 있는데 여기 유치를 한 거예요. 나주하고 붙어서. 거기 지진이 나서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잘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걸 어떻게 보면 공부를 좀 한 입장에서 보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 그닥 영향이 있을까? 이런 느낌이에요. 아주 드라이하게 이제 뭐 그냥 보면. 그러니까 뭐가 유치가 되면 보통 그 기관에 딸려서 막 다른 부속기관들이라든가 뭐 어떤 업체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게 크게 없어요. 그나마 오송 쪽이 이제 바이오나 이쪽으로 있으니까. 그렇죠. 오송은. 그쪽으로 오히려 오송 지역이 좀 좋아지겠다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청주 어떻게 보면 본도시죠. 여기 좀 멀리 있고 주변 지역이고 청주 이 메인 도시가 아파트 가게 그렇게 오라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재밌었던 건 뭐냐면 작년에 물론 청주가 급격하게 오르는 상황이긴 했어요. 근데 가속기가 딱 위치가 되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유 없이 올랐던 게 커버 가속기가 들어왔잖아. 이렇게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한 정당성도 생기고 당연히 그랬어야 되자라는 당일성도 생기고. 당일성은 좋은 거네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와서 지금은 거래가 안 돼요. 근데 청주가 한 3년, 3, 4년 전만 해도 굉장히 좀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좀 낮지 않았었나요? 낮다라기보다는요. 미분양 물량이 좀 많았죠. 그래서 2016년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어요. 청주는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어요. 전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가 된 미분양 관리 지역이에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 가족이 사촌이 형이 저쪽 청주 사는데 오랜만에 그랑 토크를 하다가 요즘에 대전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내가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는 집값이 너무 안 올라서 죽겠어. 소유자. 소유자.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팔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래도 안 되니까. 그래서 없었는데 갑자기 근래에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엄청나게. 아니 오창은 지난 주말에 갭투자 나라에서 막는다고 하니까 진짜 버스로 사람들이 와서 3천만 원 딱 들고 와서 다 계약했는데 물건 없대요. 없어요. 들고 왔는데 없대요. 그런데 이게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그래서 성주도 조정대상 지역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올라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올라가는 게 저희 정반대의 정책인데 이게 가능해요? 탈바꿈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거를 설명하려면 그 전도 조금 봐야 돼요. 그 전도 봐야 되는데 그 전도로 가면 또 얘기 길어지지만 세종시예요. 세종시가 2011년도에 참 입주하면서 대전 지역이 죽었죠. 세종시가 올라가고 대전 죽고 청주는요. 오히려 약간 반대 개념이었어요. 세종이 오르면 세종하고 인접한 청주. 왜냐하면 저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받지 못하는 지역이잖아요. 청주는 그냥 지방의 중소도시였거든요. 도총 소재지의 중소도시. 의미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도시였는데 그쯤 되니까 세종시가 해서 청주 비하 아닙니다. 박유석 교수님은 청주에 살고 계시죠. 저 청주에 살아요. 청주 좋은 도시잖아요. 또 수중국의 수부도시이라고. 세종시에서 지도를 놓고 보면요. 청주가 되게 가까워요. 지도상으로. 우리가 투자한다고 하면 지도 놓고 보고 우선 주변 지역 봐야 되고 도로 봐야 되잖아요. 세종 가깝죠. 그러면 도로도 되게 잘 뚫려 있어요. 그러면 어떤 지역적인 인접 효과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데가 청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주에 IC에서도 가깝고. 고속도로에서 가깝잖아요. 오히려 세종보다는 가깝죠. 고속도로가 경부와 중부가 만나는 지역이 청주예요. 그래서 원래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 직장을 초년생이 청주로 발령받았다고 하면 그냥 출퇴근해. 가까우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KTS는 광남까지 40번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종지역이 되면서 청주가 확 뜬 시기가 2014년도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꿈틀거든요. 율량동 지역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공급량이 흐 늘었어요. 교수님 그럼 그때 가신 거예요? 미래를 보시고? 아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저는 다른 거. 하는데 물량이 가격이 오르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입주하고 입주하고 한 1년 사이에 1억 정도 오르는 아파트들도 생겨났었어요. 율량동 지역에는. 그러면서 율량 2지구, 2지구 하면 택지 개발되고 청주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분위기를 탔다가 보니까 이제 건설사들이 공급을 막 하게 됐죠. 하게 되니까 2016년도쯤 되니까 이제는 세종하고 대전하고 이게 핑퐁이 되면서 청주가 소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소외로. 왜냐하면 실제 투자자들이 보니까 청주가 그렇게 재미가 없거든요.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그런 게 또 소문이 퍼지면 그냥 또 확 죽어요. 개발어제 같은 게 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주차 세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다. 3억에 분양했던 게 4억이 됐다고 그게 2억 5천인데 절대 안 해요. 4억이 됐으면 3억 5천까지 떨어지겠죠. 떨어져서 유지만 되고 그런가 보다 됐었거든요. 그렇다고 공급량 많으니까 미분양 나고 2016년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데 작년부터 희한하게 작년부터 이제 대전 어떻게 보면 대전에 대한 약발 대전 투자에 대한 약발도 서서히 분산이 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실제적으로 대전에 대한 약발도 좀 분산이 되고 세종은 뭐 꾸준히 유지는 하고 있죠. 그러면 어디로 갈까 돈이. 그러다가 청주를 주목을 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참 돈이 많아요. 어디 이렇게 돌아가. 낮은 곳을 향해야 돼요. 그 전 단계는 어디였냐면요. 울산이었던 건 아시죠. 울산. 네. 울산. 울산도. 울산 광역시잖아요. 울산이 광역시인데 거기는 그 동네 현대중공업 이런 데 영향을 어마하게 산업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중공업이 어렵고 주변 조선업계 어렵고 이러니까 축하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투자를 한 게 거기 광역시인데 가격이 많이 빠졌다라. 많이 빠져봐요. 5천에서 1억이겠지만 빠졌으니까 거기 대장주 중심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울산 대장주 그다음에 청주도 보니까 빠졌다라. 청주 대장주 그래서 지효시티 최근 지효시티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백화점이 있어서 저도 자주 애들이 많이 갔었거든요. 옛날 얘기가 된 거예요. 벌써 지효시티가 뜬 거는 벌써 작년이니까 그러니까 그 조짐이 있었는데 울산은 그 조짐이 다 끌어오지 못하고 결국엔 좀 뭔가 대장주를 좀 움직임을 좀 보는 게 큰 도움이 되려나요? 아니요. 단순하게 보면요. 단순하게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 나라의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요. 저 나라의 주식이 아주 저평가가 돼 있다. 아니면 확 떨어졌다. 그러면 뭐부터 사시겠어요? 우리나라. 그 단어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사회죠. 삼성전자 사회죠. 당연하잖아요. 이런 거를 중소기업 사지 않잖아요. 아까 그 주식이랑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되거든요. 흥분했네요.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됩니다. 전제는 우리가. 부동산은 그러면 안 되는 존재이긴 하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도 놓고서 어디 투자할까 이렇게 쑥 보시다가 청주 불산 쭉 떨어졌네. 클릭하면 다 나오죠. 정보 구독이 너무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주의 GLCT가 완판이 됐어요. 남아있는 것들이. GLCT도 1차 있고 2차 있거든요. 가격이 엄청 올랐죠. 그러다가 그 상승세를 확 탄 게 작년부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아까 우리 거주자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주도 작년 11월부터 한 30%가 돼요. 외지인, 메이빌리. 외지인이 와가지고 부동산 아파트를 사는 게 30%가 넘어가고. 심지어 내가 살지도 않아요. 청주에. 그렇죠. 청주 오지도 않죠. 솔직히 수도권 분들은 청주하면 다닐 수는 있죠. 사회 초년생이. 그런데 발령이 난다고 치면 우울하시겠잖아요. 그렇죠. 연고도 없어. 친구도 없어. 그 정도의 지역인데 그 정도의 지역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은 저는 예전부터 여력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안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한 장기연부터 막 꿈틀꿈틀하더니 뭐 1억은 우습게씩 올랐다는 거예요. 처음 불당동구, 청주당불패같이. 그렇게 당시에는 2016년인가 거기 잠깐 발령이 나가서 잠깐 있었는데 그때는 아예 뭐 그때는 살 수 있는 접기였는데 그러니까 그때 기사도 숙였는데 그런데 부동산의 지식이 짧고 이게 그냥 어쨌든 기사 보도에 충실했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니까 가격이 오랬더니 불당불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했었는데 그때 샀으면 꽤나 지금 해기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정도로 천안도 그때 엄청나게 기대를 다행히 보시는 분들이 우리가 다 투자해서 성공했으면 보시면서 뭔가 이렇게 자괴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셨는데 우리 김대욱 기자 다 지금 실패하고 있어서 저는 항상 항상 이런 식. 그래서 저는 기사는 자주 썼는데 저도 항상 주위에서 얘기를 하는 게 네가 얘기를 하는 거 좋다. 그거 맞다. 네가 하는 말은 맞는 거. 너는 어떻게 하고 있냐. 제가 보면 진짜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최대한 남중 꼴만 시키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살아 라는 얘기가 어떻게 들냐면 저는 지금 뭐 진짜 사야 된다는 것보다 행동으로 빨리 옮겨야 된다. 그 말인 것 같은데 사라는 말씀이라면 진짜 집을 위해서 사라 이런 말보다 뭔가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자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되지만 부동산에서 자기 집을 마련하고 뭔가 이러려면 그냥 계속 그냥 겉에서 데이터만 확인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라. 뭔가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투자를 하든지 뭐 어쨌든 집을 사든지 뭐 대출을 받든지 그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극히 지금 공감이 돼서 지금 저의 어떤 처지가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네요. 대부분의 지금 오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언제가 적기입니까? 지금 사야 됩니까? 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그런데 지금 정도의 이야기로도 충분히 이제 뭐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디를 사야 되느냐 이게 참 책임짓이라는 거 아니지만 만약에 내 동생이 와서 형 나 2억이 있어 2억이 있으니까 대출 땡기고 사야 하고 싶어 그러면 대전에서 어딜 살까? 형이 교수니까 도와줘 이렇게 한다면 표정이 거둬해졌어요. 네. 거둬해졌습니다. 저는 똑같다고 봐요. 똑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 상가나 어떤 부동산 투자의 기본을 얘기를 할 때 잘되는 지역 가서 사라 그러거든요. 잘되는 지역 비싸지만 그거 사야지 더 오른다. 또 주시도 똑같겠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잘되는 지역 가서 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까 얘기했던 주거 목적, 투자 목적 이런 거 따졌을 때 주거 목적이면 저기 산밑에 있는 아파트가 죽으죠. 공기도 말고 벌레가 조금 있겠지만 제일 좋아요. 살기적으로 화나고 네. 아까 지금 볼 수 있죠. 근데 질문을 하시는 분이 나는 이걸로 투자도 해야 돼. 주거 플러스 투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전제는 그렇습니다. 전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산. 이자율에 대한 변동의 리스크가 좀 있겠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선이라면 지금 유망으로 프리미엄 1억부터 사야 된다. 2억부터 사야 된다고. 지금 5천만 원 정도를 주택담보로 해서 속된 표현으로 땡긴다고 하면 5천만 원, 1억. 1억 한다고 했을 때 월에 내야 되는 돈이 계산을 하면 한 30만 원 정도일까요? 원금까지 상환하면요? 원금 상환하면요? 원금 상환하면 그 정도 되죠 보통? 30만 원대? 이자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2, 3억씩은 대출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대충 내시는 돈이 150에서 2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반은 원금이고 반은 이자예요. 대충 그 정도 됩니다. 요즘 워낙 많이 내려갔으니까 내려가도요? 우리 기본 기준금리...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0.5%에도 그렇게 막 그렇게 체감상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변동금리들 쓰시고 기존에 워낙 작았기 때문에. 기존에 워낙 작았기 때문에. 아,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택담보 계산기가 있어요. 아, 있어요. 주택담보... 금융계산기라고 있습니다, 어플에. 대출 계산기. 여기 딱 치면 돼요. 그래서 대출 금액을 내가 1억이다. 아니, 뭐 2억. 2억 넣어보죠. 2억. 2억이라는 돈이 참... 2억. 보통 30년. 30년. 30년 하잖아요. 요즘 뭐 2.5다. 네, 2.5% 하면 원리금 균등이라고 했을 때. 2050년. 원금 균등이라고 했을 때. 2050년. 월에 나오는 게... 2050년. 월에 79만 원을 내시네요. 79만 원, 80만 원 정도. 2억에, 30년. 그러니까 일단 내가 소득을 생각해서 79만 원을 내 소득에서 이제 뭐 저축하던 거를 이제 또 안 하고 이런 걸 생각해서 2억에 79만 원 정도를 월에 생각하셔야 된다. 1억이면 30만 원대. 아, 쉽지 않은 월에 이걸 돈을 만든다는 게. 그래도 많이 투자를 한다면. 근데 2억이 79만 원. 2억 원으로 대전에 있는 집을 산다라고 보면. 특히 뭐... 그럼 4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스윤이 말씀으로 그걸 또 접해서 투자와 어떤 거주의 목적으로, 주거의 목적으로 좀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잘 나가는 돈을 살 수 있다면. 그러면 4억에 사야 될 건데. 4억이 뭐 소위 말해 도안이라 했는데 4억짜리 집이 없잖아요. 그럼 못 사는 거잖아요. 둔산동에도 지금 4억짜리 집으로 만년동에 지금 초원 아파트가 좀 평수가 작으니까. 평소 작은 데로 좀 24평이나. 근데 또 이게 또 평수 작은 아파트. 4억이라고 쳐서 평수 작은 아파트를 해서 들어간다 치면. 만족도가 더 커지죠. 근데 향후에 가격은 오를 테지만 투자한 만큼 투자폭이 크면 그만큼 더 커지니까요.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는 또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대출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런 거 보시죠. 요즘에 SNS나 뭐 이렇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린 친구들처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해외로 이렇게 다녀요. 저희 학생들도 과학 때 이렇게 다니거든요. 근데 그게 저도 다가구 주택을 좀 갖고 있어서 밑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보면 심심스럽게 트렁크 끌고 다니는 거 많이 보거든요. 직장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사회 초년생들이에요. 뭐 그러면 그분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치관의 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사는 건 당연히 맞는데 보이는 게 너무 보이는 게 그런데 SNS 이런 걸로 너무 좋은 것만 보고 살잖아요. 내 처진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상황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갑자기 라떼 토크로 돌아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보이는 건 눈높이는 어딘데 내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물론 어느 정도는 좀 긴장을 하면서 내가 좀 추구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또 무리하게 하지는 말자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리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리스크이 탁 붙여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계획을 세운다면 그런데 집을 안 사면 내가 그만큼 오르지는 못하지만 안 샀을 때 기회비용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사서 작은 것부터 아니면 약간 외곽이라도 사놓고 시작을 해서 불려나가고 중심으로 들어가든지 이런 상황을 시작을 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선 아무거나 사세요. 전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투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선 아무거나 사봐요. 손해는 안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봐야지만 또 할 수 있거든. 그리고 그때에 대해서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지금은요. 한번만 얘기하더라도 아무 얘기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집을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그 시작 단계가 가장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분양이 될 것이고. 내 집 마련의 1번은 어쨌든 분양을 받아라. 네. 분양을 지방에서는 무조건 분양을 받으셔야 되고. 분양조차도 조금 버겁다고 칠 경우에는 어쨌든 레버리지 이용해서 조금 대전 같은 경우에도 좋은 게요. 가격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네. 맞아요. 2억대 초반도 많아요. 맞아요. 많아요. 1억대도 있어요. 찾아보면. 그러니까 1억부터 지금 15억까지 가격대가 원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대전이 서울처럼 어디 이동하는데 1시간, 2시간씩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계획을 좀 차근차근 세워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내가 뭐 수입차 타고 싶다고 친구들 다 수입차인데 나는 수입차 탈 능력도 안 되는데 수입차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돈 쭉 모아서 수입차 못 사요. 아파트는 더 심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차를 사고 얘가 차를 몰아보고 위주비가 얼마가 드는지 이런 것도 내가 체감을 하면서 어느 정도 위주를 해놓고 나중에 할부할 수 있겠죠. 할부를 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집을 마련하시는 게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길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주택담보 대출 이자가 상당히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을 살 수 있는 서민들쯤은 좀 적길 수 있는. 유리하죠. 저는 이번 갑자기 또 대책으로 들어가는데 의식의 흐름대로 하다 보니까 그 뭐랄까요. 법인 투자 약간 좀 편법을 쓰는 부동산 법인을 이용하는 투자들에 대한 좀 실질적인 규제책이 나오길 바랬는데 그게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그게 좀 사회적으로 좀 거기는 좀 꽉 좀 틀어 쥐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변에 법인 투자 누가 하는지도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길래.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법인 투자 얘기가 나올 때 문제점이 됐다는 건 뭐냐면 불법 증여나 이런 문제예요. 그렇죠. 그걸 하나의 방법으로 쓴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먼 나라 딴 나라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실제적인 투자적인 규제책에서는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나면 지금 배가 좀 아플 칠 건데 유리 커피가 쓰레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규제도 지금은 정부는 의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수조사하겠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얼마 전에도 좀 조사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8월 달에 전매 제안하고 같이 나온 게 두 개예요. 법인에 대한 조사 그리고 전매 제안 두 가지인데 이거는 좀 조용하고 얘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부분도 국가에서는 지금 모르는 건 아니니까 네.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우리랑 비슷한 마인드를 가지고 주거복지라든지 무주택 서민 아니면 공급 확대 그다음에 갭투자 투자 투기 방지 이런 거에 대해서 노력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대표 전은 지금 자가 아니요. 지금 전세인데요.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까 방송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아까 처음에 집을 구할 때 신혼집 구할 때만 해도 전혀 그때의 생각이 있죠. 어차피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청약 돼서 들어가면 되지 뭐. 라는 게 저의 어떤 전기약이고 무주택자의 신분을 10분 활용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청약도 사실 뭐 지금 그동안 늘 수 있는 아파트는 다 했고요. 그런데 다 떨어졌어요? 되질 않아요. 저도요. 되질 않아요. 태어나 3번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4년 정도에서 지나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주택가금 엄청난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분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걸 그냥 끝까지 물고선 청약으로 계속 가야 되냐. 한 번 이 길로 들어섰으니까 끝을 보자. 이 길로 들어섰으면 전세를 계속 가면서 청약으로 그냥 가느냐. 가점은 이제 점점 쌓아가고 있네요. 그렇죠. 아니면 과연 그냥 여기서 포기를 하고 그냥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느냐. 이게 딱 갈림길에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배는 커가고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샘보험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또 뵙고 좀 취재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조언이라든가. 이렇게 여쭤보면 또 얘기하시는 게 또 각기 달라요. 비슷하면서도 가는데 결국은 사실 종결에는 교수님처럼 살아. 그럴 거면 살아. 그런 고민이라면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는 내 여력함에서. 이게 오늘 그거를 뭐랄까요. 정답? 저도 뻔한 답이 돼.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 얘기를. 행동하시라는 얘기라고 해서. 그 정답을 알고도 행동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계속 한 1년째 계속. 원래 좀 알고선 안 하면 참 잘못하는 건데. 제가 참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내린다고 해도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변동이 무조건 생기죠. 부동산이라는 건. 그러면서 그런 거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저는 만들었다고 보는데. 10년 주기설. 5년 주기설. 30년 주기설. 전 옛날에 지방선거 주기설도 믿었었어요. 다 나옵니다. 이게. 주기가 있는데요. 물론 그거는요. 기간을 정하게 나름인데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주기보다 폭이죠. 그렇죠.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폭이 좀 적어야 된다. 변화의 폭이 작으면서. 우선이 해야 안정된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가 너무 크니까. 불안해하시는 요소도 그런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만 지금 이렇게 너무 올라가고 있어서.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안 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좀 조정이 되겠지. 억울해요. 한편으로는. 내가 어차피 지금 청약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한방에 상세하고 싶은. 그렇게 해오르고 싶은데. 그 사이에 계속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지금 청약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사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고민하는 이유가. 그런데 그럼에도 사지를 못하고 있는 건. 그동안은 이 올라버리는 거.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금액이었던 아파트가. 지금 이 돈을 주고 내가 지금 사야 돼? 너무 억울하다. 이런 게 좀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 그냥 그게 뭐 결론적으로 저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너무 그냥 근데 계속 심리적으로 압박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결국은 선택을 할 거지만. 그런데 그게 참 걱정인 거죠. 한편으로는. 오늘 지금 제 고민 상담사가 됐는데. 사실 저도 이제 부동산을 잘 모르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길을 아주 오래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고. 청약이 단 한 번도 되지 않았냐. 어떻게 나만 피해가고 늘. 그래서 결국에는 대출을 받아서. 저는 이제 집을 마련을 했는데. 대출이 많죠. 상당히 많은데. 이게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한 번 내가 구매의 과정을 한 번 겪어보니까. 아 이건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아 이건 이렇게 알았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좀 이런 면에서 좀 후회가 되는 것도 있고. 아 이건 내가 아 여기로 좀 알아서. 이런 그런 약간. 자신감이 생기시잖아요. 이제 좀 알았으니까. 그런 것도. 집안체 한 번씩 거래해 오신 분들이 이제 다 부동산 전문가가 되시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못합니다. 물어보면 얘기해도. 다들 잘 아시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서 내가 해보게 되면 이제 내가 이제 부동산을 좀 알게 되는 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타이밍에서 어떻게 매도해야 되냐 매수해야 되냐 이런 것도. 지금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계속 아파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이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일부거든요. 일부인데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아파트 이외의 걸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만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분양은 되셔야 되고. 그 분양이 안 되는 게 지금. 그래서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내가 사야 되면 어디 가야 돼요. 지금 대전에서. 아니 보통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다 계속 돌아야 돼요. 아무래도 뭐 신규 그러니까 뭐 도안이라든가. 그쪽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주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여쭤볼 때도 저희도 이제 취재를 할 때.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답을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막차를 고민하시는 어떤 이런 수요자들이 많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원론적인 얘기 말고. 어떤 투자를 하라든가 거주를 하거나 하려면 어디로 가는 게 좋겠느냐. 찍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얘기를 이제 그렇게 막 무슨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으세요. 넉넉히 도안이나. 이렇게 좀 새 아파트일수록 좋다. 손해는 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또 그걸 또 확대해석을 제가 해보면 나름대로 확대해석을 해보면 도안 밖에 안 보이는 거죠. 도안이나 아니면 신축 아파트 앞으로 개발이 좀 예정돼 있는 곳. 이제 그런 곳들. 동부 쪽. 네. 그런 곳들도 좀 있고. 역세권도 있을 테고. 저는 도룡 뭐 이쪽도 보여요. 도룡 이쪽도 괜찮지 않을까. 도룡 너무 있어요. 너무 여기는 거기 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들만의 또 세계가 돼서 이동단은.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정확한 말씀 하셨죠. 정확한 말씀이세요. 정확하게 어디 단지 찍어가지고 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이제 방향성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고 그런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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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해야 되는 얘기예요. 투자해야 되는 얘기예요. 투자해야 되는 얘기예요. 내 친동생이 물어봤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편한데. 여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우선 금전적으로도 좀 맞아야 되고. 최종 경계가 솔직히 그거죠. 그것도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주변 여건. 내가 아이가 아직 어리면 그쪽으로 좀 할 수 있고. 좀 멀더라도 예를 들어서 좀 통화하기. 교통이 좀 편리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큰 길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에 의해서. 오히려 나한테는 가치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아파트가. 더 좋은 아파트. 서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 20억 주고 24평에 산다고 치면요. 그 만족도와 대전에 60평대 사는 아파트. 어떤 만족도가 어떨까요?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서울이야. 이런 분이 있을 거고요. 당연히 있죠. 야간 그거보다는 지방이지만. 편하게 살 거야.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를 수 있어요. 일반적인 건 존재해요. 일반적인 건. 아까 말씀하신 도안. 지금 도안이죠. 유성. 그렇죠. 아니면 서구. 뻔하지요. 그거는 어디로 가야 되냐는 질문은. 오히려 거꾸래요. 여기 가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가 생각해놓으시고. 이게 뭐 무작정 어디를 찍어주세요. 문제가 올라도 문제고요. 내려도 문제예요. 올라도 얼마 안 오는다고 그러고요. 내리면 더 난리 나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거 하고.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아보시는 길을 더 추천드리고. 아까 우리 임장 얘기 잠깐 나왔지만. 임장하시는 게 정말 좋아요. 지도만 보면 절대 몰라요. 임장에서 그 동네 분위기. 뭐 주민들이. 보면 알거든요. 거리에 좀만 있어 보시면. 그렇죠. 동네 분위기 다 알거든요.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까지 다 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것만 봐도. 동네 분위기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나에게 더 다가와요. 그리고 아파트라는 게.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젊은 분들도. 분양이라든지. 다양한 분양의 방식이 또 있잖아요. 신혼부부들이라든지. 특공이 있죠. 특공이 있으니까. 특공. 김대욱 기장은 특공이 안 되거든요. 저는 특공도 참. 아니 제가 좀 그런 게. 주위에서도. 아니 그래도. 오늘 개인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그래도 김미자는 특공이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해요. 특공은 금방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그렇게. 저 당연히 특공 넣었죠. 제가 뭐 그냥 했겠습니까. 제가 저도 믿고 있는 구석이 그거 하나뿐인데.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뭐. 이 전투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한번 분양으로 진행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일단 올해는 지금 그렇게 좀 하고 있어요. 올해까지는 분양을 좀.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한 계획은. 내일 모레에. 지금 약간 청기두산 하시는 것 같네요. 모레반기에. 아니 그래서. 저도 아쉽게. 약간 디테일하게 하면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저도 교수님처럼 올해까지는 지금. 올해 약간 대전에 핫한. 네. 그거까지는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걸 논의시는 분들이 대전이 지금 상당히 많을걸요. 그것까지 해보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또 더 디테일하게는. 이제 조만간 발표한 부동산 유전 측에 대전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일단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고. 일단 또 방법을 또 짜야 될 거고. 그래서 결국은 사긴 사는데. 그런데 상당히 대전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많던데요. 이번에 약간 느낌은 다르긴 해요. 그전에. 기존에 될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느낌이랑 지금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전은 언론에서 약간 그렇게 언급이 됐던 거고.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정보 차원에서. 조금 분위기가 다르긴 한데. 뭐 안 된다고 했다가 되면 좋은 거니까. 저는 뭐. 되는 게 좋아요. 되는 게 지금. 기장님처럼. 저 같은 경우는. 전발 제한 들어오면. 주택 실수요청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죠.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도 조금 제한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차이가 있어서 그게 부작용이 있다는 말이 많이 나왔죠. 분양가 제한을 하게 되면 위에 있는 가격하고 제한이 되면 이 사람은 로또거든요. 그렇죠. 이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게 끌어내는 힘이 작용을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있고. 말하자면 이제 심리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을 어떻게 사야. 아파트 어떻게 사야 되니까? 그럴 때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분양받으면 되잖아. 분양받을 아파트가 많고 내가 분양을 들어갔을 때 어진간하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 정말 이 아파트가 필요해. 그러면 분양가 조금 더 주고 사고. 이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부동산 시장이죠. 기존의 아파트들은 좋은 아파트들은 좋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 입지 얘기할 때 가장 첫 번째가 초등학교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초프마. 초프마. 세금이 많지 않거든요. 버스 두 대가 더 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운영이 된다고 손 치더라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동산에 작용을 하니까. 솔직히 우리 긴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냐. 그런데 저는 약간 반대예요. 적당히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하죠. 동원수가 너무 많아져요. 셈법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요. 딱히 방향성만 어떻게 보면 마르겠어요 그러다가 딱히 방향성만 보시고 이쪽 그리고 좀 안타까운 얘기는 제가 어머니도 부동산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가업을 얘기하시는군요. 네 비슷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학교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부동산을 하시니까 부동산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저는 가끔 자괴감을 느끼는게 저는 공부를 이제 이쪽에 대해서 좀 하고 어떤 분석이나 아니면 결과 예측 이런걸 하는데 어머니는 거의 살짝 가물죠 아 그냥 데이터나 뭐 이런게 아니라 그런거보다 어 여기 되지 여기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 저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잖아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갑으로 오는거에요. 물론 그것도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거긴 하지만 그래서 예전에 뭐 경제학과 교수님이 주식 투자를 했는데 엄청 많아먹었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모님이 바로 아파트 둘채 사가지고 회복했다는 아아.. 뭐 아파트 사모님도 그냥 산게 아니겠죠? 뭐 옆에서 듣고 갈게 적당히 네 아이고 돈이 주기 괜찮네 같이 합시다 이러다가 그냥 넣었는데 돼가지고 그게 벌써 20년 전 얘기에요.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 뭐 교수님 말씀을 이어사면은 아까 전에도 뭐 어느정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 저 오늘 피디입니다. 하하하하 근데 저기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 이제 하반기 분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특히 산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장 뭐 숭어리샘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용문 1,2,3 하고 그 다음에 도안 도안 갑천 1블럭 하.. 과연 이게 과연 아니 그렇게 많은 세대를 분양을 하는데 왜 김대엽 기자한테 하하하하 저는 올해는 되실거라고 인강을 칭찬 아니 근데 저는 또 감사도 걱정이 이게 또 무슨 아니 대면이 끝난 거잖아요 근데 또 주위에서 또 근데 대면 그거 어떻게 내려고 그러니 뭐 이런거 이런거에요. 그럼 또 이건 또 뭔가 그래서 그런 얘기죠. 그건 되고 나서 고민하네. 되고 나서 고민하네. 그거 낼 수 있겠어? 뭐 이런거에요. 야 그거 근데 사실상 뭐 아까 저 말씀대로 되고 나서 고민하는 얘기인데 괜히 뭐 그런것도 근데 근데 당장 계약금이랑 저희 와이프는 아 이거 뭐 저기 식기, 세척기, 빌트인 집어넣어야 되나 뭐 이래 뭐 여기까지 나가있어요 지금 이거 냉장고를 지금 이거 새로 사야되겠는걸? 뭐 이렇게 빌트인은 추천입니다. 거기까지 나가있어요. 지금 숨어리샘 들어가있어요 사실. 그 정도로 마음은 이미 숨어있어요. 가있어요 가있어요. 아니 지금 보상 아직도 안 끝났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들어가있을 정도로 거의 교통영역평가 그것도 아직 안 끝나지 않았어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관심이 높은거라 그래서 저도 좀 뭐 가보곤 쉽죠 한번 청약하면 돼야 문제죠. 근데 되겠죠 뭐 되실겁니다. 올해 되시는 세개중에 하나는 되겠죠 인간적으로 이것까지 안되면 그때 또 한 번 말씀하시죠. 하하하하 아이씨 오늘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요. 네. 두 분도 이제 각자의 생계를 위한 터전으로 가셔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오랜 시간 붙잡고 해서 너무 죄송해서 근데 오늘 어쨌든 다섯시엔 대세라면 저희가 이제 절대 뭐 투기를 조장하지 않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실제 내가 거주하는 투자를 위해서 또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 뭐 6.17이 될지 6.18이 될지 6.19가 될지 모르겠지만 곧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좀 대비를 하시라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다섯시엔 대세라면 백브리핑 감히 제가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을 했고 네. 또 우리 대전일보 김대욱 기자의 의식의 흐름대로 질문을 가정사를 살짝 터셔서 네. 질문을 해주셔서 또 거기에 또 우문에 또 현답을 해주신 저희가 조만간 이렇게 너무 힘드시진 않으셨죠?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조만간 또 부동산 시장이 혹시라도 큰 변수가 생긴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정보를 드리는 차원에서 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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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